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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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 고춧가루 양념을 삶아줘야 해요 마늘 양념은 양념 양념 마늘 계란후리로 2분정도 넣어주세요 가슴살을 넣어주세요 두 개 당익을 넣어주세요 한 계란후라이벌로 넣어주세요 8번 볶아주세요 껍질을 넣어줘요 2라운드가루 계란후라이 고춧가루 양파 2T 1T 1T 4T 1T 5T 6T 7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